국보 75인 훈민정음 해래본과 동일한 판본이 경북 상주에서 발견됐습니다. 나에게 뭘 얼마를 원하세요? 천원을 받는다 해서 오셔도 생각이 가치가 없습니다. 미치게 찾고 싶어! 지금 어딨어! 한 명의 사항을 해야 해요. 내가 곤욕치는 이 사건 진상을 먼저 밝혀가는 거예요. 공개를 못 하세요. 차라리 내가 여행을 끼얹고 가는 거예요. 배모시 집에서 불이 나 집 한 채를 모두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집 안에는 고가구와 고소정, 각종 골동품 등 가연성 물건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15, 25, 25, 25, 30, 50, 50까지 50억 더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? 더 달라고 그랬어요. 얼마? 100억 이야기 했죠. 다행인 걸 얼마를 원하세요? 7억을 받는다 해서 오셔도 생각이 가치가 없습니다. 기상캐스터 1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